반갑습니다. KMOOC 인공지능 수학 기초의 첫 주차 강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방정식의 솔루션, 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수학과 코딩,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다양한 함수, 유리 함수, 삼각함수, 지수함수, 로그함수 등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그렸으면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을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강좌를 위해서 개발한 이 교재, 또 렉처노트, 그 다음 실습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 하나에서 14주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 한 페이지를 쭉 읽어서 이해가 됐으면 이번 과목은 패스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여기서 만약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1주차에 배우면 앞으로 고유값 또는 특이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푸는 것을 배우게 되면 고유 벡터 또는 특이 벡터, 싱길라 벡터, 싱길라 벨류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싱길라 벨류 디컴포지션, 특이값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, 엄청나게 큰 밀리언 바이 밀리언 데이터를 확 줄여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차원 축소를 적당히 해서 컴퓨터한테 최적회를 찾아달라는 머신러닝을 돌리면 알파고가 바로 짧은 시간에 다음에 바둑돌로 올 최적의 자리를 찾아주듯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습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교재에 왜 인공지능 수학이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목차를 쭉 설명했었죠 목차를 쭉 제공한 다음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읽을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마스 컨퍼런스가 왜 중요했었는지 1956년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다스마스 컨퍼런스가 열렸던 뉴엠프셔의 한오버시에 있는 다스마스 컬리지를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수학과 한층을 다 빌려서 거기서 이 컨퍼런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했는데 참고자료로 제공한 내용에 보면 실습실뿐만 아니라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해놓은 것도 제가 지난 학기 또 작년에 강의를 해놓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이한 내용과 그리고 또 문제풀이를 발표하는 내용까지 여기에 다 있고 보고서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시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 먼저 수학과 코딩 코딩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복잡하게 계산했던 그 계산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걸 회전시킨 회전체 3차원 도형이죠 부피를 구하는 과정들을 설명할 것이고 2차 시에는 함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항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 다항함수 3차식 같으면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또 삼각함수는 어떻게 그리는지 뭐 사인함수, 코사인함수를 이렇게 사인함수를 풀어 타라 또 코사인함수를 풀어 타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이게 파이썬 기반의 언어입니다 또 실습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지수함수를 어떻게 그리냐 로그함수를 어떻게 그리냐 예를 들어 로그함수는 이렇게 로그함수를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걸 이용하면 이 로그함수가 이 로그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값 즉 솔루션이죠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기도 하고 식을 단순화시켜서 답을 구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없애버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만 찾는 그런 손으로 푼 과정들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식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풀 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대부분의 함수 연속함수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퀄 0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풀려면 이 식이 이 점과 이 점에서 그늘 갖는 걸 아니까 이걸 확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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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소수점 넷째 짜리 다섯째 짜리까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해주는 아까 같이 복잡한 식이 아니라 바로 간단하게 답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뉴메리칼리 쉽게 컴퓨터를 시켜서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1주차 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